어 축진파 한 김에 축진파 한 김에 하나만 더 해 봅시다 아까 그 개념하고 이 개념은 틀리죠 아까는 신축년이었어요 신축년이 임진대원을 만났을 때 수원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기존 12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랬죠 자 근데 사명 설명을 했지만 이런 구조들은 축토가 진토를 만나요 그러면 축토가 희생봉사 진토 입장에서는 축토를 등에 업고 발전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연지의 근본터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건 뭐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혹은 뭐 개량 사업 이런 개념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발전의 기상이라는 거죠 왜냐? 진토는 반드시 축토를 가져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 미토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발전하죠 물론 미토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토가 있으니까 미토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 미토 입장에서는 진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축진파 하니까 개량을 하는데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대원이다 그래서 올해가 또 신총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작년에 집을 이사했는데 올해 두 개의 전철역이 그 집 주위를 지난다고 발표되면서 샀던 집값의 딱 두 배가 되었다 그것도 뭐 1년도 안 돼서 이런 개념이 유축진 축진 유축 유진 이런 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탕 한탕주의 더박투기 하지만 운이 좋을 때는 뭐다? 개량으로 집을 개량하여 집을 바꿔서 집을 좀 더 큰 걸로 확대해서 가서 그 다음에 한탕으로 두 배를 벌었다 그런데 그 이사 간 집이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같은 구다 서울에 신기하게도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두 배를 벌었다 이런 거는 어디서 온다? 이런 축진파 작용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만약 이런 한탕주의가 없다면 어떻게 아무리 집을 두 배를 몸부림치고 이사를 한다는 머리를 쓰고 이사 안 될 전철이 그쪽에 두 개가 뚫린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이 축진파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을 땅을 계량하다 계량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진토가 축토를 보는 입장하고 축토가 진토를 보는 입장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좋아지는 거고 하나는 희생 봉사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유축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따블로 먹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를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다? 원곡의 구조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을해를 지나 엄청나게 방황을 하죠 그렇죠? 인결돼 가지고 그 다음 병화 드디어 태양을 봐요 태양을 보는데 진토를 기준으로 병화는 밖으로 해외가 되니까 이때부터 해외 쪽으로 나가서 진출해서 그쪽에서 생산해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보면 44자 병이 또 와요 이건 아 요때 해외로 가겠구나 시공간을 전혀 다르게 활용하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엄청 개발해 가지고 그 이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땅의 계량이 축토에서 신축년에 다 이렇게 와 주니까 결론적으로 집을 바꿨다 물론 여기에 경자년이니까 을뱅갱 그죠? 여기에서 이제 영리하게 땅을 바꿔서 집을 바꿔줘서 두 배로 근데 재밌는 건 뭐다? 그 따불로 먹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냐면 부산, 서울 이 집들을 다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계량한 거죠 그죠? 계량 해가지고 하나를 샀는데 그것이 두 배로 오른 거예요 평생 사업이나 뭐 다른 일로 모으기 힘든 돈을 딱 요 경자 신축년에 그냥 뭐 부동산으로 볼더라 요런 것이 삼형의 개념이고 땅 계량하는 개념이고 유축진 한탕의 속성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하지만 이걸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원국이 어떤 식의 흐름인가를 봐줘라 괜히 원국은 무시하고 아 축진파가 왔으니까 계량해서 무조건 부자되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 뭔가 병화가 을목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또 병술이니까 묘 동주묘 뭐 이런 얘기 해 봐야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때 병화를 해외로 아까 신살에서 이야기했지만 해외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지금 설명은 집 포인트는 뭐다 축진파도 사명도 기준이 뭐다 기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뭐 축진파하면 어때요 저때요 이런 의미들은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지를 골라내야 된다 추구한테 좋은 거야 지인한테 주는 거야 미우한테 좋은 거야 술한테 좋은 거야 이런 거 골라내지 않으면 뭐 뒤죽박죽 정신 못 차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